신라 4대 탈의 이사금 10년 백제 공치와 산성하고 열심 해년 서기 66년 일백백 건널제 백제가 칠공 가질치 개구리와 매산 재성 와산성을 공격하여 뺏고 유 이백인 거수 하다가 머무를 유 두이 일백백 사람인 살거 지킬수 이백명을 그곳에 남겨 지키게 하였으나 심치지 하니라 차절심 여기서는 얼마되지 아니하여심 가질치 갈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빼앗았다 탈의 이사금 11년 춘정월에 서기 67년 봄정월에 이 박시기척으로 서이 성시 성시박 성시시 기알기 친척척 박시의 친척으로 불리 국내 주군 한대 나눌 분 다스릴리 나라국 안내 고월주 고월군 국내의 주와 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호위 주주 군주니라 이름호 할위 고월주 주인주 고월군 주인주 이름이 주주와 군주이다 이월에 두이 다를 이월에 이순정위 이벌찬하고 서이 순할순 고들정 할위 저이 칠벌먹을찬 순정을 이벌찬으로 임명하여 이벌찬은 신라 17 간등 가운데 처체입니다 위이 정사하니라 막길 위 서이 정사정 일사 정사를 맡겼다 다시 합니다 신라 4대 탈의 사금 10년 서기 66년 백제 공치 와산성 하고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하여 뺏고 유 200인 거수 하다가 200명을 그곳에 남겨 지키게 하였으나 심치지 하니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뺏았다 탈의 이사금 11년 춘정 서기 67년 봄 정 이벌 박시 기척으로 박시의 친척으로 불리 국내 주군 한데 국내 주와 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호위 주주 군주 이라 이름이 주주와 군주 이다 2월에 2월에 이 순정 이 이벌 찬 하고 순정을 이벌 찬 으로 임명하여 이 위 정사 하니라 정사를 맡겼다